먼저 첫날을 보내주신 안산호크의 조치분의 러시인키스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수 1번 송병구 2번 나두구 3번 정성평 4번 고재성 5번 김요한 6번 이원경구 7번 송희채 9번 김정훈 10번 이시문 11번 박원빈 14번 이동훈 15번 조공기 16번 이형주 17번 심병석 18번 한상길 19번 손주병 20번 차지환 마지막으로 한 4종기 조치분에게 김세진은 감독을 소개합니다.